첫 순서는요 샤인이와 자, 첫 번째 질문은 샤인의 귀여운 막내 태민 군에게 돌아갔죠 자아의 갈등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태민아, 넌 사람이야, 유정이야?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하늘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렌드 승차님 할 것 같다고 아, 저 영혼이야, 영혼 네, 근데 제가 사실 사람 맞고요 아, 안타깝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